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동아시안컵 축구대회가 흥행 참패 수준의 관중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열린 4경기의 총 관중 수는 3500여 명으로 경기당 관중 수가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해 사상 최악의 관중 수를 기록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열린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 경기에서조차 관중이 1070명이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부산축구협회 대회 홍보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